최근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어느 남자 성도님 겉으로 참 신사인 느낌이 느껴지시는 어느 남자 성도님 기도를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무 음란한 생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자꾸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는 시달릴 분같이 전혀 여겨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만약에 또 음란한 문제로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마음에 시달림이 오면 이제는 그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을 하십시오 음란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하고 대적하십시오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그 다음번 모임에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편해졌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여전히 음란한 유혹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음란의 영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것을 이제는 정말 놀라웠게 노임을 받았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음란의 생각이 떠오를 때 계속해서 그 일로 인해서 시달릴 때 영적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렸던 이유는 저 자신이 음란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시달림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생각으로 인한 시달림 음란한 유혹으로 인한 시달림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안심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알까봐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을 가는 건가 겉으로는 경건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음란한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건가 마치 위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것이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괴롭고 부끄러워도 음란의 문제에 시달리는 것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숙이 22장에서 25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셨습니다 민숙이 22장부터 25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요청을 받아요 모합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에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합 평지에 진을 쳤을 때 그것을 두려워했던 모합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옵니다 발락 왕이 대단히 진노하죠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입으로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괴계를 발락 왕에게 가르칩니다 요한 게시록 2장 14절에 나와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어떤 괴계를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십시오 모합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음란하게 유혹하십시오 이 음란한 행위, 가늠하는 행위는 이 모합에서는 하나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신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그때 그 여사제들은 거의 창녀와 같은 일을 했어요 남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합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을 우상숭배의식에 끌어들이는 것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 급속하게 퍼져가고 민숙이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2만 4천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충격을 주셨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 볼까 봐 부끄러워하고 또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워하는 정도쯤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배후의 역사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란과 관련된 악한 영의 역사를 보는 눈이 뜨인다면 아마 음란의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끔찍해서 가까이 오기도 싫어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음란과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음란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눈뜨게 하고 난 다음에 음란의 문제는 저에게 그저 부끄럽고 사람들이 알까 봐 무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것이었어요 야곱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떠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 음란의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음란의 유혹이 올 때네 그런 미혹이 올 때 이것이 악한 영의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게 되었어요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승리를 그분에게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이유는 그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악한 영들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문단속하고 주무시죠 창문도 다 닫고 그리고 대문도 걸어잠그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아마 편안하게 주무실 겁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부터 문단속을 할 때마다 기억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집의 재산도 지키고 또 여러분의 안전도 지키기 위해서 문단속을 하죠 그러나 지켜야 될 것 중에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집에 문은 단속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단속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건 정말 바보인 거죠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악한 자가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재산을 도죽질해 가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단속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단속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수시로 늘락달락 거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도대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 넣어주는 그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가 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보면 첫 번째가 음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러움, 그 다음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그리고 방탕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을 말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불신자는 이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성도도 그 비슷한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마귀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의 결심을 했는데도 너무 쉽게 그 결심이 무너져버리고 어떤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데 너무 쉽게 식어져 버리고 예수를 믿은 지 연안은 오래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을 겪고 사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혈기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욕심으로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각가지 형태로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인으로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악한 영은 역사 하나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가까이서 역사 하나 알고 싶다면 보금을 전해 보면 됩니다 귀신이 정말 있는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회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다면 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과 또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생명의 보금을 한번 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금방 깨닫습니다 너무나 무섭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보금을 들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순회선 교사로 파송을 받아 첫 번째로 그들이 가서 보금을 전했던 구부로 섬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갔더니 갈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그 총독이었던 그 총독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석이오 바울이 그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보금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석이오 바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옵니다 이 총독이 구부로섬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총독을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무당이었습니다 이 구부로섬 이야기가 문명이 아직도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당이 총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또는 여러 후보들이 무당 찾아가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점을 치는 일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후에는 영적인 무당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구부로섬 전체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악한 영의 권세였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대적한 거죠 저항한 겁니다 이런 일은 전두를 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 우리의 가정을 은혜가 충만하고 천국 같은 가정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내가 사회활동할 때 그때 내가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전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 걸쳐서 사도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하는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했습니다 박수 엘루마를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말은 노려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아!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노려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노려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악한 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습관적인 죄 문제 때문에 나는 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극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스스로도 부끄럽고 계속 죄책감에 눌리고 그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습관적인 죄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공격과 관련이 있는 문제구나 왜 우리 가정은 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싸움이 많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항상 분위기가 어두운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문제가 있구나 왜 믿는 성도들끼리 성령 안에 연합되지 못하고 자꾸 의견이 갈리고 분열이 되는가 이것이 영적인 공격에 관련된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나라와 또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볼 때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분별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노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그냥 힘들어만 하지 말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너를 이제는 분별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도바울은 박수 엘루마에게 그는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총독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구부로 섬에 모든 정사를 쥐고 있는 실질적인 실권자였습니다 이 박수 엘루마 무당이 두려울 수도 있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는 그 구부로 섬의 손님일 뿐입니다 나그네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인 담대함으로 박수 엘루마를 꾸짖었어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기와 함께 계시고 영적 전쟁은 주님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대적하여 내어쫓는 권서가 있음을 그가 정말 믿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사울이 강하게 선언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될 것이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그 무당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들이 확 열렸다고 해요 서기호 바울 총독뿐만 아니고 그 구부로 안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더욱 믿음 안에 서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도 한번 대적해 보았습니다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혈기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예수의 이름 명안이 내게서 쫓김을 당할지어다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 답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박수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가 소경이 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는데 나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쫓김을 당할지어다 해도 별로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겉모습만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소리 지르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소리 지른다고 영적 전쟁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그 무당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그저 소리만 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꾸짖고 그리고 그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이 권세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복음을 분명히 믿었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것과 선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분명한 십자가의 사람일 때 그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섬길 때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부터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축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알지 못하던 때라 교회 교인들을 다 데리고 그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좀처럼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쭉 읽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그 성경 읽는 한 사람을 지목하며 너는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마침 읽던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손가락질하며 자기한테 너는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얼마나 덜 떨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가 꼬꾸라져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믿음의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아이고 귀신 쫓아내는 그 자리가 그냥 붕의 모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그러니 내 모습은 어떨까 다들 그 교인들이 내 모습은 어떨까 혹시 귀신이 나를 볼 때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지 이건 사도바울의 이야기야 그렇게 넘기지 그래 맞아 나도 만약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해도 될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영적인 대적 앞에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마귀 밥이니까 여러분 이 박수 엘루마가 복음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은 이유는 순전히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의 구부로에 실질적인 그런 지배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무당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그러면 자기 수입이 다 끊어집니다 자기 권세가 다 사라져요 박수 엘루마의 유일한 관심은 그것은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는 이유는 그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욕심의 사람이라면 마귀가 여러분들로부터 떠날 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간다 하더라도 그 귀신은 일곱 귀신과 함께 다시 찾아와요 왜? 먹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이상 없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줘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비참하게 살고 속도 없이 남에게 다 퍼주고 살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안다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려고 해도 건드릴 여지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피곤한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나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 되시니 마귀가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수 없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기주의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는 것이기보단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것을 내놓아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내놓아라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 퍼주고 다 나누어주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박수엘루마 무당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위원회와 부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되어지는 걸 보면 무슨 예산 하나를 따낼 때도 보면 자기 부서 생각 이상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서만 잘되면 하여튼 다 잘된 거야 그것도 철저히 이기적인 거죠 교회 일이 잘되려면 그게 목적인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지 나보다도 저 사람이 하면 일이 더 잘될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나는 다른 일을 하면 되지 뭐 그러면 교회가 더 잘되잖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교회 안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무서운 거죠 그런 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악한 영이 쫓겨나는 일이 없어요 왜? 그 중심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담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시달리고 살았던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의 마음은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해코지당하고 눌려 지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노임을 받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